1968 가시면 제가 그동안 2016년부터 6년 동안 만들어온 전국에 이 운동을 전국으로 펼쳐가지고 여기도 혹시 이 운동에 참여하신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만든 타이포셔노리를 여기에 올려놨어요 다 압축해서 여기 가보세요 그래서 알파벳 A 이렇게 해서 첨부 파일로 돼 있는데 내려받으시고 내려받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으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귀여운 파티 안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드릴게요 세 분이 아니라 내려받으시고 됐습니까? 네 축하드려요 어떤 강정을 드릴까요? 이거 좋겠네요 네 말하기 오늘 수업은 할 수 있다가 한다야 한다 압축 파일로 되어있는 거 그런데 한꺼번에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용량 때문에 그래서 좀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대기 가셔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로그인 안 하신 상태잖아요 로그인 안 해도 내려받으실 수 있게 다 청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냥 내려만 받으시면 돼요 압축 안 풀어도 돼 돈 많이 버시는 달러 안경 빨간색 빨간색 이거 해변에 가서 인기 짱입니다 두 분 더 드릴게요 네 자 두 개 중에 네 여하튼 뭐 내려받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해 네 여기에 네 여기 주소가 있죠 오른쪽에 주소 네 여기 들어가시면 압축 파일이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주소를 하시면 제가 해놓은 만오천 개를 내려받으실 수 있다 여기 가시면 여기 알파벳 목록대로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만오천 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애들이 영어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라져버렸어요 애들이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선생님 단어 외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타이포셔너리 이후에 애들이 그런 말 하는 애 싹 사라져버렸어요 타이포셔너리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내일부터 학습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림사전처럼 그래서 한 서너 번 쓸 수 있게 하반은 많으면 많이 쓸수록 좋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겨울방학 때 1년 치를 다 만들어 놓으셔 매일매일 쓸 거 그리고 전학공 할 때 전학공 할 거 없어 당신은 내가 146, 147 할 테니까 당신은 2, 4 뭐 해 그리고 타이포셔너리 학습지 제작단 그렇게 해가지고 전학공 하면 되지 왜 시간 없는데 떨쩌면서 전학공 하느라고 외부 강사 불러다가 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서로 이렇게 그렇게 시테크를 영어교사 점점 바빠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